네 번째 키워드, 홍남기 감기몸살입니다. 어제 당정청이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들의 손실보상 제도와 방안을 논의를 했는데요. 가장 중요한 홍남기 부총리가 자리에 빠졌더라고요. 이런저런 말이 많았는데 감기몸살 때문이라고 하네요. 지금 재해 손실보상법을 둘러싸고 당정청 간에 상당히 발빠른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죠. 지금 국부총리 공관에서 당과 정부 그리고 청와대 고위 관계자들이 모여서 어떻게 손실보상법을 만들 것인지를 논의했는데 이상하게도 홍남기 부총리만 없었어요. 이 대목과 관련해서 홍남기 패싱이냐 아니면 홍남기 부총리의 의도적인 어떤 조직적 저항이냐 이런 걸 둘러싸고 말들이 많은데요. 기획재정부는 홍남기 부총리께서 감기몸살에 걸렸다 건강문제로 참석하지 않은 것일 뿐이니까 다른 해석은 하지 말아달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정부 관계자나 또는 정치권에서 기재부 때리기가 굉장히 심각하지 않았습니까? 특히 이재명 경기지사는 연일 지금 홍남기 때리기를 하면서 기재부가 너희 나라냐라고 지금 굉장히 각을 세우고 있고 매일같이 통화를 풀으라고 하고 있는 이런 현상입니다. 여기듯이 이낙연 총리도 기재부 때리기를 좀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그렇습니다. 기재부가 사실 곡관직이로서 기재부의 역할도 있고 기재부를 무조건 때리기를 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런 어떤 중대한 정책을 할 때는 오히려 기재부 좀 기살려주기를 해야 되지 않나. 홍남기 부총리의 감기 몸살이 물론 감기 때문에 온 거라고 믿습니다마는 홍남기 부총리를 포함한 그런 어떤 손실보상법 제도화 논의가 절실한 것으로 보입니다. 1월 25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마지막 키워드까지 함께 보시죠.